삼성은 반도체 133조 투자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난 4월 24일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반도체 비전 2030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반도체 산업이 책임지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은 단지 3%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삼성전자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시스템 반도체 산업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여기에 발 맞추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연구개발비로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원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5천억원 규모로 신청했던 것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1조 원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미래 원천기술을 산업자원통상부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합니다. 즉 반도체 산업 지원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두 곳에서 같이 1년에 겨우 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메모리의 편중된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내놓기 바란다며 담당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3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했으면서도 겨우 1년에 천억을 배정한 것입니다. 한 민간기업은 11년간 133조를 투자한다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2019년 470조원 예산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번 삼성의 투자로 예상되는 신규 고용인력은 40만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54조를 투자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오늘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468억 달러이며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의 비율이 각각 34%와 66%로 비메모리 시장 규모가 약 2배가량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만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크지만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겨우 20%에 머물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9.1%의 점유율로 2위이지만 1위 TSMC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향후 퀄컴의 물량을 더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TSMC와의 일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AP와 통신 모덴칩은 1위 퀄컴과 차이가 큰 4위와 5위인 상황입니다. 최대한 자사 5G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해서 자기 소비를 늘리는 방법 말고는 애플에 5G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점유율 차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삼성과 퀄컴과의 특허 계약이 갱신된 것이 2018년 초라서 아직까지는 엑시노스의 타기업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마트폰용 반도체의 점유율 차이는 당분간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차형 반도체는 아직 제대로 명암도 못 내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NSP를 인수한다면 바로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고 기존 인수한 하만의 영업조직을 활용한다면 글로벌 유럽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 빠른 속도로 진입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NSP 인수는 수많은 경쟁기업과 외국 정부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텔을 압도적인 힘으로 누르지 못하고 힘든 1위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상반기 내 공장 건설이 완료되는 화성의 EUB 라인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 생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삼성의 투자 계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국내 팸리스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인터페이스 설계 자산, 아날로그 IP, 보안 IP 등의 IP를 제공하는 것인데 결국 설계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핵심을 삼성전자는 이미 꿰뚫어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중소 팸리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하기에 그동안 수준 높은 파운드리 서비스를 활용하기 힘들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보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계획은 정말 반면 대한민국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산업 현장은 큰 곤란을 겪고 있고 더불어 중국은 인력 빼가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학 협력은 지지부진합니다. 대한민국의 올 1,4분기 GDP 성장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대외 환경 탓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남의 탓을 하더군요. 그러다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양호한 것을 보더니 갑자기 송구스럽다고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남의 탓이라더니 탓했던 사람들은 잘하니깐 이제서야 자기 탓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제가 위기라고 정부는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를 10년 동안 매년 1천억씩 지원하겠답니다. 여러분은 김대중 정권이 만든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에 천억이었던 게 2019년에는 1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가족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보공복지부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쉽사리 떠오르지가 않아서 찾아보니 최근에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방송사 자유규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케이팝, 하이유의 1등 공신, 걸그룹들이 모두 쌍둥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을 자제시켜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개성있게 아름답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월급은 받고 있는데 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규제를 만들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걸까요? 만약 다른 시도를 하려면 먼저 원래 해야만 하는 일을 잘 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돈 한 푼 못 버는 여가부 예산은 1년에 1조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의 20.5조, 산업중소에너지의 18.8조가 배분되어 산업과 연구 관련해서 배분된 예산이 총 40조 정도인데 그 중에서 현재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에 배분된 예산은 1년에 1,000억입니다. 약 0.25%입니다. 2019년 전체 470조 예산에서 보면 약 0.02%입니다. 대통령께서 동포들 챙기시느라 많이 바쁘신 건 잘 알고 있지만 굳이 좋은 대접도 못 받는데 차라리 국내 경제를 더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않아도 되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괴롭히지만 않아도 반도체 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도 믿기 힘든 상황인데 미국은 한국 법 개정으로 인해 자기네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벌써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의 법이 개정되는 것인데 이런 작은 소식까지 미리 수집해서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살려보겠다고 미국과 혈전을 벌이면서도 반도체 구의기를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강력한 미국 정부의 방해에 막혀 잠시 주춤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중국 정부의 지원금만 2025년까지 1조 위안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시스템 반도체 구의기는 2030년까지 1조를 지원받습니다. 170조 원대 1조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차이입니다. 일자리 예산에 54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예산에 1천억을 배정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대체 어느 곳으로 향하는 것인지 또한 반도체 산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치열한 국제산업 경쟁에서 목숨을 건 혈투로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면 괜히 쓸데없는 규제를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